천상이라는 목소리 그렇습니다 김준수 김준수씨 무대를 진업합니다 100점 가자 100점 아니 이미 성공은 100점이군 그래 성공은 100점이야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정을 보니 눈앞에 글 썩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흐르는 이슬 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못 지면 그만이 거듭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긴 긴 맘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잔틈에 잔틈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안에 하얗게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떴다 지운다 너를 사랑해 네 그냥 야 진짜 강점이 대단하시네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장틀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석다 치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석다 치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감사합니다.